자, 반갑습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여인 잘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정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 이렇게 한한 미소를 보면 저 기분도 아주 밝아집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또 아주 맛있는 과자를 선보여 주셨는데 이게 땅콩범벅, 그 전에 보이던 그 땅콩범벅하고 좀 달라졌다고 그러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로 선통적인 인기를 끌었던 땅콩범벅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요. 확실히 많이 황골탈퇴, 정말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네, 이번 땅콩범벅은요. 기존에 있는 땅콩범벅에 비해 거기서 해숙순을 넣었고요. 설탕 대신 재거리를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설탕이 한 톨도 안 들어간 건가요? 한 톨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톨도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전보다 당도가 그 전에 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당도는 어때요? 단맛을 좀 줄였습니다. 단맛이 그러면 그 전보다 줄어들었다? 네. 아, 먹기가 좋겠네요. 네, 기분 좋은 단맛으로 기분은 리프레시 되고 단맛은 확실히 줄여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당도를 맞췄고요. 아하. 역시 설탕은 한 톨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이라고? 아, 참 좋습니다. 식품인데 약이다. 네. 그러면 성분이 어떤 것이 들었다고요? 네, 땅콩, 해죽순, 그리고 재거리가 들어갔는데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부하는 미얀마산 소립종 땅콩이 35% 그리고 재거리, 공작, 야자수, 수액인 재거리 30% 그리고 해죽순 3%가 들어갔습니다. 아, 해죽순이 3% 공작, 야자수액이 30% 설탕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야,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거 드시다 보면 어르신들 잇몸에 달라붙거나 이에 달라붙어가지고 흔히 가끔씩 털리가 빠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아, 전혀 없습니다. 아주 바슬바슬 바슬바슬거리면서 부서지고요. 들러붙거나 찐득찐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밥성, 캐러멜 향, 무슨 향을 첨가한 것도 아니고 그런 뭔가 대부분이 다 천연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잇몸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잇몸병 있으신 분들에게 더더욱이 좋습니다. 잇몸병 있으신 분들도 좋고 다른 염증에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지금 해죽순 그리고 재거리 모두 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폴리페놀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탕이라고 약 받다가는 큰코다치입니다. 정말 명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폴리페놀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고 단백질, 땅콩에서 오는 단백질도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잘라 보셨는데 이 안에 색상이 그전 것보다 확실히 진한 갈색을 나타내네요. 그렇죠. 닌파팜 야자수 어린 새순인 해죽순 재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연의 자연적인 색깔로 짙은 색깔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단면에 가득 찼습니다. 땅콩 조각들도 보이고 이 안이 정말 가득 찬 이렇게 한 알의 모습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먹어도 좋은 거죠? 네. 일단 저희 삼남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아, 집에서 자녀분들도 이거 먹고 있어요? 책상 서랍 제일 첫 번째에 넣어놓고 공부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곤 하는데요. 잔소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건 건강식품이니까 오히려 더 먹어라도 채워줄게 얘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아, 충치 예방을 하니까 충치 걱정도 없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건강에 어긋나는 게 없고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주는 제품들, 성분들로만 있으니까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보내드리는 그런 간식, 영양간식입니다. 네. 아, 정말 참 저도 먹고 싶습니다. 우리 뭐 좀 이 과자를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데 더 자랑하고 싶은 거 좀 없으세요? 일단 회장님, 과자라고 그냥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서운합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 끝에 이걸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과자라고 하기는 정말 그 단어가 아까울 정도로 명품이라고 제가 붙이고 싶습니다. 명품, 과자에도 명품이 있다. 귀한 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선물을 해드리고 정말 널리 널리 전해드리고 싶은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급 소립종 땅콩, 단백질,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 해죽순, 재거리까지 재거리는 공장나무 야자수 수액인 거 다 아시죠? 100% 수액입니다. 고르셔 수액과 같은 겁니다.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여타 첨가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로 우리가 챙겨 먹지 않습니까? 해죽순이 차도 먹고, 재거리 가루로 된 것도 먹고, 환으로도 먹고 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언제 어디서나 차에서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거나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명품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님, 정말 저도 이거 좀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캔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드시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캔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소비자들은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그러니까 땅콩범버 가격 좀 알려주세요. 네. 가격은 3kg, 5kg, 12kg 단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3kg는 5만원, 5kg는 7만 5천원, 12kg. 5kg는 7만 5천원? 네. 12kg는 1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택배비는요? 포함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kg는 5만원, 그 다음에 5kg는 7만 5천원, 12kg는 15만원. 아, 그러면 중량이 더 나갈수록 가격이 싸지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네. 구입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게 될 전국 황금손 지사와 대리점 표를 보시고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민정 아나운서님, 아주 밝게 웃으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많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땅콩 범벅 많이 드시고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처럼 고운 피부 가꾸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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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